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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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의 사완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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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원약이에요. 그죠? 정말 2, 3, 7 나라에 이 그리스를 증거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요. 바로 CVDIP의 응답을 주십니다. CVDIP가 뭐였죠? CVDIP는 바로 원약의 여정을 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원약의 여정을 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보구마의 원약을 붙잡은 랩노트다. 이 CVDIP의 응답을 가는 길에는 어떤 응답을 해야죠? 모든 것이 원약의 응답 모든 일을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이 꿈엔다 아 진짜 R2C의 응답 CVDIP의 응답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봤던 랩노트가 누구였지요? 맞았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형들이 엄마도 없고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그 외로움 속에 참된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손 뒤를 빌 랩노트였어요. 또 어떤 랩노트가 있었지요? 바로바로 모세 모세 모세도 정말 외로움 속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무응답 속에서 80세까지 무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추려고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짜잔! 변수시키는 시간표라는 것을 확 들였던 랩노트였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랩노트가 있었지요? 맞았어요. 사무엘 랩노트 사무엘 랩노트는 어려서 빨리 엄마를 떠났어요. 굳이요? 성전에서 외롭게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언약교를 떠나지 않았죠. 그 말은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무엘이 언약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대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그렇죠? 또 다윗, 다윗은 나라가 블루셋에게 엄청 밀리다가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랩노트였어요. 또 평생 사우랑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와 세계고그마의 언약이 말씀으로 강인되어져서 진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우랑을 오히려 살려주는, 끝까지 보살펴주는 그런 응답을 읽었던 멋진 랩노트였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읽었던 랩노트가 있었어요. 그 랩노트는 바로 엘리사 랩노트였어요. 이 엘리사는 지명수배자였던 자기 수준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고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각절의 영감을 주세요. 성령 충만의 두 배를 주세요. 완전히 영주 비밀을 아는 멋진 랩노트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자신의 종이 알아볼 때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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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그렇게 할 때 딱 엘리사, 각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엘리사는 영적인 배경을 알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불말, 불경보가 바람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여지게 했던 그 주인공이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이 CVDF의 응답을 가야 돼요. 그쵸? 정말 우리 친구들도 여덟 번째 랩노트로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이 멋진 CVDF의 응답 속에 오색, 오색처럼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무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런 데서 절대로 속지 않는 랩노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이 랩노트로의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힘이 다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뿌리내리고 각인됐단 말이야. 한마디로 다시 한마디로는 1살팔로 각인됐단 말이야.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느님 나라로 뿌리내리고 성령추만으로 체질 된 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대학됐단 말이야.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인 힘이 쌓여갈 수 있을까요? 맞았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리고 요즘에도 보글랩노트로 영상으로 톤도 사면 매일 우리 유튜브 랩노트들과 24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얼마나 보글랩노트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랩노트들이 보금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는 시간표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1컵 랩노트처럼 CVDIP의 응답을 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영적임을 갖추고 예배 성공하고 보금 메리트하면서 보금을 체질화시키는 우리 원진 유튜브가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보금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랩노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그리스와 세계보금의 언약이 예배를 통해 보금엘리트 실천을 통해 영혼 깊숙이까지 뿌리내려지는 귀한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을 하루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나를 둘러싼 예수님 그리스도 고마워 있는 그날까지 나를 둘러싼 예수님 그리스도 황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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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